어? 안넘어가? 앞으로 칠때 아빠를 잘 볼걸 이것도 많이 버무리는데 일단 세팅을 좀 많이 넘겨야 되기 때문에 자석인가 어디 자꾸 자 뽑기는 중독이다 안녕하세요 사기상편 앙고롱 입니다 신규 세팅이 있는데 며칠전에 와보니까 요 세팅만 빠지고 다른 세팅은 그대로 있었거든요 앞에 인트로에서 보듯이 대포할추도 달리고 앞장 옆장 만원씩만 해 보겠습니다 차탈 감기고 요거는 무게작이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깊게 쳐도 될 것 같아요 아 역시 살아있길 기다렸어요 아 더 내려가 리터치 아 이거 이거는 바깥다리 치면은 떨어질 것 같아서 신중하게 유리 쪽에 살짝 비치는 그 감으로다가 조금 앞에서 아 다 스타날라 갔구요 좀만 더 앞에서 어차피 한발 껴도 누우면서 들어갈 것 같아 요건 들어가겠지 옆에 거 치다보면 팡팡 하다보면 무게작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어 뭐야 어디 꼈어 왜 안 올라오지 안보여가지구 어 이쪽은 많이 파네 3만원 이거 먹어야죠 옆장 이렇게 치다보면 먹을 것 같아 가지고 일부러 안했었는데 더 하면 될 수도 있겠지만 더 하진 않겠습니다 무게작이 안되어 있는데 옆에 거는 쇠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여기 3개 달렸는데 4개 달렸구나 원플러스원으로 요렇게 가져갑니다 옆장은 요게 좀 많이 요거 요거 쇠고리가 좀 많이 달린 것 같아서 포기하고 요기 저쪽에 대포할주가 생겼고 다른 거는 안 나간 거 보니까 제가 전에 뽑기는 뽑았는데 업된 것 같아요 좀 아쉽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을 바로 보실 수 있도록 가운데 동그란 프로필 사진을 누르셔서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 항상 행복하시고 들어가세요 안녕 그럼 네 'S 비쥬 다 왜 comprend 감사합니다.